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석선물을 보냈대요. 홍상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에게, 우리 당 대표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홍상 관련된 걸 보냈다는 얘기가 좀 알려지는데 그러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 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예전부터 명절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 정치인이 되기 전이군요. 검사 시절에도 선물을 보냈던 걸로 한다. 그때부터 옛날부터 보냈어요. 이번에도 그걸로 그런 취지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도 선물을 보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김철원 교수님,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게 추석선물을 보낸 거는 이례적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신선해 보인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예의가 없어요? 원래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가 직접 찾아뵙고 명절 이사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선물을 드리는 집이 있어도. 통상 예방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렇게 아마 택배기사를 시켜서 명절 선물을 보내는. 아마 배달이 됐겠죠. 아니면 당에서 누구가 들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예우 차원에서 직접 찾아뵙고 아니면 혹시 당의 어떤 직접 찾아뵈야 되는 원로분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명절 인사를 드리고 또 안부도 묻고 하는 경우는 있어서도 저렇게 사람을 시켜서 또는 택배기사를 시켜서 저렇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받는 사람들은 다 불쾌할 거잖아요. 약간 당혹스러운가요? 아니, 홍삼 그걸 못 먹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안부를 못 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방을 하면서 그때 선물을 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지난 3월에도 보면 대구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자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 상당히 우리 정치에서 얘기하는 예법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의 대표는 보면 설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 때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우리 광역단체장까지는 선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물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년직 대통령에게는 선물을 보냈는데 당에서 꼭 챙겨야 되는 함께 고생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이런 걸 왜 보내지 않았나. 거기는 안 보냈나요? 보내지 않았나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본인이 당의 대표는 당의 대표답게 어쨌든 우리 정치에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치 예법을 따르고 그리고 구성원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처음 대표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정치 경험이 미숙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비서실에서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아마 내년 설에는 직접 좀 찾아뵙고 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대통령을 뵙고 경찰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많은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 대변인께서 발언길 달라고 요청하시고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대변인이다 보니까 당대표한테 추석 인사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원래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이나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내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카드를 대신 보내고 그걸로 결식 아동들한테 이번에 기부를 했어요. 그 선물 비용을 가지고 그래서 결식 아동들한테 기부하는 거를 지난 추석 직전에 직접 또 기부하는 거를 도시락 포장해가지고. 좋은 데 쓰자 그 비용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이라서 홍준표 시장님이 아마 못 받았어도 이번에는 결식 아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나오고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정정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윤덕열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께 보내는 것도 대신 카드로 대신하고. 비용을 아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원은 이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매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다가 또 올해만 안 하기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20년 관계인 거죠. 20년 관계라는 걸 저는 지금 거리에서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추석 때 한동훈 대표는 개인적인 일정은 거의 다 없이 다 의료단체 대표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곡동 카페, 식당 등등에서 또 이렇게 촬영이 돼서 공격담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직접 찾아뵙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명과 추가 설명이 있어요. 김지혁 전 행정과 함께 질문 좀 들어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고 그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이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철원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면 당정관계를 다 경험하신 분일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한동훈 당대표처럼 당정관계를 구사하면 저는 좋아할 전직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직 대통령과 임기 중반부터 격렬하게 싸우는데 그 싸움의 양태 자체가 예를 들어 어떤 결과를 내지 않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싸우면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찔끔찔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가법이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발을 뺀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제기하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적어도 추석 전에는 성사가 됐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얘기하는 건 성사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비공개 면담 이후에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하시는 말씀과 실제 의료단체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과정 자체에 불치가 발생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당정관계도 논란이 생기고 핵심적인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선물을 보내면 선물이야 받으면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물이 나한테 별로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우 대변인께서 또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어요. 또 해명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질문이 없어서 제가 답을 정말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박단 전공의 대표가 올린 글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당번 대변인이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도 하고 저희 관련된 분들한테도 했는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의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당에는. 그래서 박단 전공의 대표에게도 연락을 했었고 그 연락에 대해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단 전공의 대표는 아니더라도 그때 만난 이후로도 그렇게 비공개로 그렇게 접촉하는 면이 있었고 아니더라도 이제 전공의들 다른 전공의들이 있죠. 사직 전공의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전공의 단체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의사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의 대표들과도 꾸준히 계속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당번 대변인이라 저 알림 저기도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아, 보내신 거예요? 네, 한자수석 대변인이 나가긴 했는데 같이 이렇게 전공을 했던 사안입니다. 임주국 조현동관에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하나의 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의 경고 시그너는 갤럽 기준인데요. TK 지역의 정장 지지율에서요.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10%가 빠지고 민동한 10%가 올라갔어요. 제가 보다 이건 경고와 응징 두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제가 뭐 국민의힘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러한 경고음들, 그다음에 핵심 현황과 관련된 이 해당자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체코 방문 떠나거든요. 여기를 배웅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 때 여당 대표가 공항에 나가서 배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관계가 관계인 만큼 배웅 자체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내일 체코 방문 배웅길에 나선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거의 만남이 50여 일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추석 이후에 만찬 갖기로 일단은 날짠 안 잡았지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그 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보다는 조우라는 말이 낫겠는데 56일 만에 7월 만찬 이후 첫 조우가 56일 만에 내일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배웅길이라서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짧은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화가 언론 카메라에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분명히 큰 주목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30초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이른바 스킨십 천델의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마음을 내줄 또는 행동으로 협력적인 모습을 안 보이게 된 상태에서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 대표 쪽에 더 불리한 양상이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체코, 중요한 지금 두 코반이 원전입니다. 원전권이죠, 지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청에게 보내는 신호, 시그널이거든요. 오히려 TK 70대, 60대 이상 또 주부청에서는 왜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걸 끌어온 거야. 와그라노. 이런 현상이 있어요, TK도. 그걸 좀 더 불식시키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아직 유효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을 계속 끌고 견인해 가야 됩니다. 그런 재결집 천델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아무튼 저 장면, 사실은 조 자체가 주목을 받지 그게 얼마나 대화나 이거보다는 그 장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낳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길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하러 나간다. 그리고 조우가 이뤄질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에다가 막 길어졌어요. 지금 막 속보까지 전해지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 17일 어떤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바로 이거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성명을 간 거예요. 부친 성명을 간 건데 뒤에 보면 청년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서 있죠. 그런데 그중에 왼쪽, 오른쪽 각각 두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아들.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써요. 철없는 소녀는 어느덧 장성한 두 아들 손을 잡고 산수에 오르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따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저렇게 공개했는데 이게 올린 지 4시간 만에 또 삭제를 합니다. 이 사진을요. 강성필 부위원장? 왜 삭제한 겁니까, 이거? 제가 과거에 당대표의 SNS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런 명절 때는 보좌 직원들이 상의를 해서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메시지를 올립니다. 아마도 이 두 개의 사진도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상의에서 이거 찍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올립시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오픈이 되면서 당의 전략기획 단위에서 사진이 이렇게 두 장 올라가고 또 장성한 두 아들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메시지가 흩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의 사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표만 집중하지 왜 가족 아들까지 나오냐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유로 해서 사진이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사실 이재명 대표 두 아들이 과거에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좀 뒤늦게 의식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흩어진다는 겁니다. 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메시지가 흩어진 겁니다. 이 사진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산소를 오르는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평범한 가장이자 아버지라는 메시지인 거고요. 배고랬던 시절 촌놈이라는 것은 저희 민주당의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수성가한 그러한 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독보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나 있는 건데 이 메시지가 자칫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로 흩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진을 조금 교체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시장 소장님께서 이거 분석을 해볼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한 일부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살으름 전략, 부자 몸조심 전략. 부자 몸조심 전략.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두 아들과 관련된 과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 자세히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걸 그냥 석묘로 하는 걸 도리로 볼 거냐. 아니면 좀 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런 글의 내용도 지나칠 정도로 낭만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기야? 심지어는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이번에 트럼프 후보의 전략은 자녀들을 최대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메시지에 집중도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일종의 외연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지기반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40대 화이트 칼라가 이걸 뭘 할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족이나 아들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가유불급이다. 오히려 조심하고 신중하자. 이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건 목소리가 있는데요. 조국 혁신장의 조국 대표가 연휴 때 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목소리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선 출마 생각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님과 비교했을 때 경륜과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즉 당대표인 저도 저희가 소속하고 있고 제가 이끌고 있는 조국 혁신장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선을 운운하기는 아주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우선 첫 번째가 김철용 교수님. 이재명 대표에 비해 능력이 모자라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본인이 다음이 2027년 차기 대선에 도전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2심까지 2년 유죄여행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그 실행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피선거권도 5년이 제한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본인이 굳이 차기 대선에 대한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그런 구도로 행보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어쨌든 저렇게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동안 보면 지난 총선 때도 조국 대표가 내세웠던 전략이 지민 비조였거든요. 지옥군 민주당 비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었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거는 어떤 3자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유리하게 되는 또는 정치적 승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는 게 본인이 어떤 단기간 어떤 정치적 목표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차기 대선에서는 본인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대법원에서 만약에 부재 파괴한 성적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어떤 은행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게는 보입니다. 김정은 국수 위원장과 지난 대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심상정 후배였다면 당시에 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천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만. 하나는 지금 조기혁신당은 검찰 독재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 독재에 맞서서 야당이 연대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다 하시겠습니다만 심상정 후보가 계속 완주함으로써 소위 아주 작은 격차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었고 이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단히 많이 야권 내부에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있고 또 하나는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 나는 대의에 복무할 거다. 그러니? 10월달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경쟁하자. 이런 제가 볼 때는 아주 다목적 보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자세와 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야권이 연대하고 제대로 경쟁한다면 저는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생각하자면 이건 지금 삼국지의 유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요? 이번에는 유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0만, 30만의 조조대군을 지금은 맞서기가 힘들다.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호사가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대항불가 수준이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의 게릴라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겸손 모드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를 축하세워주고 또 로키로 가면서 좀 후위를 도모하는 일종의 도광양해 전략.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배우 장수장님이 오늘 굉장히 많은 본인이 만든 표현, 있는 표현까지 동원해서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MBC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